중승재릿 ata anc 아래 몸을 괴롭게 해주죠 뒷정수에 손이가 있는데 그 위에 움직임을 권장하면 오늘 안에서 쏙 들어가 때 period 그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가장 복잡한 보조가 어깨거든요. 어깨에 이렇게 우리 날갯대라고 하는 이렇게 경각벌이 있잖아요. 역삼각형에 있는 그 가운데 아주 작은 근육이 있는데 바깥으로 옷 문제 힘들고. 더 빠르게, 더 빠르게. 고거 있고, 당국을 이렇게. 넷컷 가지고 넷컷 가지고 한 번에 우와! 우와! 제가 안 움직일 마음 먼저 해. 운전적으로 막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사를 본 건데 거기가 상상 안되고 왜 그런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평범한 동기잖아요. 여기가 전기가 와야 되면 어떻게 와야 되는지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바닥을 보고 스테이니깐 훌쩍할 거고 여기서 빌렉트리기 여기서 지나다니깐 저기까지 그래서 바닥 여기 하늘 와우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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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춤추면서 이런 편으로 아 예를 들어 스탑하면 정말 스탑해야 하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가서 역가량 가서 멈춰 그러면 가서 멈추면 되는데 이 음악을 탄원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지금 안 안 안 이 안에는 이거 전부 다 표현하고 있다 정말 그럼 이제 그냥 테크토닉처럼 되는 거죠? 오케이 내가 이걸 이걸 할 텐데 이거 이렇게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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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들이면서 바보같애도 괜찮은 내가 이것밖에 못해도 이거 한 번만 지금 멋있는 동작하는 것보다 내가 이 공간을 그리면 물론 손으로만 했지만 발로도 그리고 여기도 머리로도 머리로도 행동자들은 저기 있는 게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저기 있는 게 여기로 올 수도 있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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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